지금 나워가 아주 복의 겨울 지금 복의 겨울 예정이거든요 나워 지금 풀메소가 일단은 예 오늘 일단 템 세팅 약간 1.5일 차 느낌인데 지금 요즘에 너무 그게 하이퍼버닝이랑 시글 이마 겹치면서 제가 또 나워 키우니까 이게 보조랑 보조 무보행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일단은 아쉽게도 어제 그 3합으로 파시는 분은 일단은 고민 끝에 판매가 판매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고 그래가지고 지금 카루타 상하이를 좀 좀 봐둬야 될 것 같아요 카루타 상하이 오늘은 이제 매소 시세에 비해 가격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친구는 에디가 여기에서 반줄이 추가돼도 요 가격은 살짝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매소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니 이게 상하이는 매물이 되게 잘 뜨는 편이라 기다리면 알아서 떠요 굳이 30억도 주고 살 정도는 아니긴 해요 290억 어 나쁘지 않은데 250억이면 요게 만약에 윗잠이 30%였다면 아마 95 정도 90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매물이 묻혀요 3일전 매물밖에 안 나오긴 해 3일전 매물밖에 안 나오긴 한데 자 27% 에디 두 줄이 4자 자 4 요거 4 첫 자 06 붙기도 했고 가져갈게요 250억 치고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일단은 자 요게 이제 90 92만원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92만 몇 포 정도를 일단 가격이 환산되는데 추업도 내 기준에서 90에 6은 무난하게 나오고 에디도 42010이면 44040 어 괜춘하긴 하네 어 이탈 뭐 나쁘지 않아 확실히 확실히 괜찮은 것 같긴 해 어 참 얘 뭐야 갑자기 얘 뭐야 이거 어 어 에디가 7 5고 어 추업이 야 잠깐만 얘가 335 일단은 윗잠이 27이긴 해도 야 이거 야 추업이 밑 야 얘는 추업에서 너무 잡아먹는데 얘는 얘가 만약에 30%였다고 치면 120은 받을 것 같은데 사시발 사 그냥 그냥 사시발 돈 탔어 오늘 그냥 가지가 좀 비싸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22성을 맞출 수가 없어요 다 비싸더라고 보니까 이제 7월 초에 해방하는 형님들 거 매물을 좀 건져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좀 터져가지고 이게 아니 앞에 캡 꼭 붙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쩜캔 탁? 어 아 근데 쩜캔 탁? 쩜캔 탁? 캡틀딱 캡틀딱 아니 뭔 소리야 그건 캡틀딱은 뭐야 왜 닉네임이 찰지냐 아 이거 좀 좀 그렇네 갑자기 근데 나존 탁 나존 탁이다 해서 나존 탁 아 진짜 미치겠어 나도 지금 너무 미칠 것 같아 미안해요 여러분들 진짜로 나도 내가 미안해 캡틀 탁으로 할게요 그냥 아 나중에 바꿔 야 나중에 바꿔 아 캡틀 탁 뭔가 좀 애매한데 아 이거 만똥 형님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님들아 아니 풀드매를 대여를 해줘 형님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됐나 생각해 제가 탬진단 하면서 제가 탬진단 하면서 그 치킨 기프티콘이 좀 쌓이거든요 종종 치킨도 저 치킨 안 먹어요 저 치킨집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제가 뭐 스버쿠폰 같은 거 제가 좀 주기적으로 좀 보내드릴게요 형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오 시프 슈즈가 하나 왔는데요 오 에디가 두 줄이고요 30퍼 에디 두 줄인데 오 요거 가회시 조금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감가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추옵도 조금은 아쉽고 이게 30퍼에 에디 두 줄 느낌으로 바라봐서 가회시 좀 내려간 거를 이제 어 얘는 이탈 30에 4퍼 2퍼 에디가 많이 비어있고 추옵은 아까 거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어 그렇게 따져봤을 때 얘가 지금 240억이 하나 있다 아까 형님께 좀 더 좋은 조건이긴 해 가회 하나 따지고 빼면은 풀캠 뽀뽀 한번 놔드리고 230 어떠세요? 풀캠 뽀뽀 한번 놔드리고 230 어떠세요 형님? 아하하하 아하하하 형님 아이템 감사합니다 형님 아 다뤄와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제가 메소 내일 드릴게요 형님 지금 남은 메소로 일단 바지 좀 사고 계시래 아잉 아잉 나이스 아잉 나왔다 자 출발 아야 럭키 세븐 다수기인가? 아 럭키 세븐 다수기구나 야 뭐야 벌써 28이야? 나 뭐했다고 28이야 어 저 어 나 뭐 한 게 없는데? 자 자리 옮기자 내가 좋아하는 슬리피우드로 가겠어 아니 배트 이거 너무 안 좋은 거 같은데 지금? 이게 맞는 거야? 겁나게 안 잡히는데요? 감사합니다 럽베르 랄트롤이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야 강동원 자 이 친구구만 자 내가 극들기 가자 가자 와우 맛있다 바로 칼근이가 자 배트에 3중코 배트 트스 꺼지고 배트 코드 꺼지고 배트 코드 꺼지고 배트 코드 꺼지고 야 내 박쥐들 어딨어? 내 박쥐들 일하고 있는거 맞아? 내 박쥐들 일하는거 맞나? 내 박쥐들 일하는거 맞나? 이거 믿는다 배트나 배트 믿는다 다 잡는거 맞지? 믿는다 아유 10개 고맙습니다 에이 저 아직 보스도 안해봤는데 어떻게 대변인이요 제가 에이이이이이れる 근데 나호를 제가 제대로 한다고 아신대 물론 제대로 할거긴 하거든요 혹시 몰라요 나호가 갑자기 유기당할지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혹시 모르자나? 나호가 유기당할지도 모르는거 에어? 도미니언 안쇼지는데? 어 잡아주네 손을 포기하자 손 포기해 이거 가운데다가 오맨 아니면 바이트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써야겠다 이게 맞다 맥 한번 쓰고 빤 쓰러나고 이런식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지?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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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